나 여기를 힌트는 받아야 될 것 같아. 여기서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지난해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던 웃지마 숨바꼭지입니다. 웃지마 숨바꼭지. 알죠? 그 수면 캡슐에서 했던 사연이 있고 웃음 캡슐. 아, 수면 캡슐. 아, 그거 재밌었는데. 공격팀 중 한 분은 사연을 읽을 거고요. 수비팀은 호루라기를 물고 이 안에서 장소 정한 다음에 숨으시면 됩니다. 대신 움직이는 건 안 되고. 그래서 읽어서 웃음에 또 소리 나면 안 데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. 아, 근데 몇 개 좀 있나요? 소개. 아, 이거 웃기네.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. 저거 하나 남겨줘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해서 참으려다가 참지 못하고 뿍 하고 작고 길게 끼웠는데 아무도 못 들었겠지 하고 가는데 뒤에서 상추 팔던 할머니가. 아이고, 상추 다 시들겄네. 상추 다 시들겄네. 아, 세하다. 야, 이 게임 세하다. 난 왜 부러지겠다. 이게 실화예요, 실화? 실화하면 진짜. 자기가 실화를 보여주고요. 자, 보세요. 우리 언니는 인터넷에서 할인할 때마다 한 번에 몇 십 장씩 팬티를 사는데 몇 십 장씩 팬티를 사는데. 아빠가 보더니. 아이고, 빤쓰부자네. 우리 딸 빤쓰르네, 빤쓰르. 우리 딸 빤쓰르네, 빤쓰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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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이거 하나 더 해줄게요. 지금 우리 친오빠, 여친이랑 술 먹고 엄청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잠꼬대로 사랑해 고백하길래 내가 귀에 대고 헤어져라고 했더니 자면서 오열중. 자면서 오열중. 자면서 오열중. 빤쓰르 웃긴다, 빤쓰르. 근데 짧아야지 웃긴다? 지금 다 짧다. 오? ади esa 라인이 tile. 를, 바닥이 모여룹. hop의σε Return Show.